이거 어떻게 참아 오오오 오오오오오 오 오오오 여러분이 미찌 인스타 라이브는 처음이죠 우리 저희도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신기하고 새로운데 저희 같이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몇 번 보고 미찌랑 통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하다 너 진짜 처음이잖아요 나 진짜 신기해요 미찌 미찌 안녕하세요 미찌도 신기할 것 같아 미찌 알았네 미찌 알았네 미찌 알았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처음으로 찾아봤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거든요 저희 디데이예요 오늘 오늘 Not Shy가 공개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채팅을 해보려고 어때요 인스타 라이브로 또 보니까 새롭죠 좋나요? 좋으시다고 하시네요 너무 당연한 질문으로 아직 물어본 지 1초도 안 됐네 미찌 잘 보여요 너무 예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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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가 어디 있나?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여기가 Kai 우리 여섯시에 만날거잖아요 맞자랑 여섯시까지 webinars 일상 여섯시까지 계속 같이 있을거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나쇼의 쇼케이스 여기는 저희 쇼케이스 현장입니다 저희 미찌를 또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와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또 이 라이브들 끝나면은 이제 또 좀 이따가 실제로 미찌를 만나게 될 텐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떤 미찌가 살셔, 청설, 요추, 우추, 여유효라고 보내줬어요? 약간 우리 봐서 되게 살셔, 청설, 요추, 우추, 여유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타절을 막 치신 것 같아 마음 있지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약간 저희 뮤비 현장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빨리 뮤비 못 보셨지 아 우리 티저에 나왔어 이런 티저에 나왔어 궁금하겠다 근데 우리는 오늘 그것도 나왔잖아요 오늘 오늘 뭐야 12시에 저희 가는 리액션 팀이 나왔어요 뮤비 리액션 팀이 나왔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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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또 여운이 가시죠 미찌 궁금하지? 미찌 궁금하지? 미찌 더 궁금하지 미찌 궁금하지 약간 스포일 해드리자면은 할거야? 약간 스포일 해드리자면은 요 페이스와 뮤비와 약간의 커넥션이 있다는거 에이 에이 그거는 믿지도 알겠다 믿지도 알겠다 진짜 본 사람도 알겠어 우리 스쿨 과감하게 못 남아줘 떨려서 하트 되게 많이 많이 나 오 누르니까 나온다 아 그래? 하트가 있어 무슨 눌러야 돼? 이거 차 색깔의 쓰저기 다 조금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하늘색 나도 눌러야지 하늘색 나 진짜 모르겠는데 오 오 나 오 스루 아 아 빛바이 멋있는 표정 뭐야 이게 하하하 아 아 모르겠는데 정말 신기하다 아 진짜 입이 근질근질하다 네 입이 근질근질한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요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요 그들은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어머니 댓글 와 이거 진짜 잘 지냈어요 이지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저희 와 근데 진짜 믿지 기대 많이 되시죠? 저희도 그만큼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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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려봐요 믿지가 캡처 타임 어떻게 해? 스페셜 타임 프랑스 좋아 한 명씩 한 명씩 근데 엄청 예쁘게 나오고 루시다 이 나랑이 귀여움이다 나는 왜 그래? 예준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준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는 살까 봐 어떻게 알았어 바로 예준이 하자마자 자 해체 타임 가볼까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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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캡처 타임 맞아? 응 예쁘게 캡처를 해줄거야 그러면은 그러면 나는 하나 둘 네 이것도 나온거야 나왔어 저희가 이걸 많이 헷갈려 해요 맞아요 나는 스포 아니고 큐트타임이랑 예쁜걸 보여줬는데 가만히 있으러 주다니네 그래 가만히 있으러 이것도 나온거야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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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려 그리는거에요 맞아요 글씨 쓰는거처럼 영상이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티저만 보시고도 진짜 많이 따라서 올려주셨는데 손이 이렇게 가져오는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그리는거에요 양옆으로 옆으로 치는거 다가오면 안되고 와 이거 엄청난 꿀팁이다 뭔가 이렇게 글씨를 쓰듯이 다음 촬영이 촬영이 굉장히 진수해요 그러면 촬영아 너는 하나 둘 셋 해줄게 그냥 한 번에 딱 하고 너의 양모를 보여줘 하나 둘 셋 웃는거 좋았어 웃는거 좋았어 웃는거 예뻤어 오늘만큼 나쉬하여 하자 우리 하나 둘 셋 자 리언니 리언니가 봐줄게 넌 잘해야돼 잘해? 언니 진짜 귀엽다 약간 악동같아 악동 달리기 되게 잘해 하나 둘 셋 야 청쌌어 너무 예뻐 약간 뮤비 기대하라 요건가 그쵸? 믿지마음에 네 이렇게 해서 개별 스포타이밍 스포타이밍이기도 하면서 약간의 스포타이밍이 스포타이밍이었어요 스포타이밍 나는 사실 이쁜거 있었어 스포중에 언니 손을 따라 보여주고 있었어 왜? 너무 귀엽지않아? 스포가 왜 스포야? 스포타이밍이 귀여워서 아 스포 누나가 이 바지 탐냈어요 이거 너도 탐냈어 리언니가 저거 해요 자 저희 다음 라이브는 브이라이브인데요 미지 이번에도 기대해주실거죠? 네 우리 브이라이브에서도 같이 함께 해주실거죠? 브이라이브에서 봐요 안녕 안녕 바이